축제가 바로 제4회 영산강 서창들역 억새축제입니다. 자 이번 공연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. 제가 오래 기다리셨죠. 이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신 보람이 있습니다. 페루에서 공연을 막 마치고 지금 저쪽에 보면 공항 있으시잖아요. 공항에서 비행기 바로 내려가지고 여기로 달려오셨대요. 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. 연주팀 펜타곤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어났던 고향을 찾고 또 그곳에 짓고 집을 짓고 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마도 그런 쪽에 어떤 동경할 수 있는 곡 중에 한 곡인데 Take Me Home Country Road라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어났던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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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